반갑습니다. 문경시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주택은 문경시 마성면 구랑리에 위치하였으며, 마성면행 정복지센터에서 6분 4.9km입니다. 주택 두 채, 원두막 그리고 텃밭 있습니다. 대지 148평, 전 92평, 총 239.9평, 793제곱미터, 연관축 면적 23평, 74.95제곱미터, 본체 9평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 기름보일러, 아래체는 8평 방 1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절에서 사용하는 전기 온돌방으로 올수리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보, 지상 1층 토조 주택 15.91제곱미터 4.81평, 지상 1층 토조 대중음식점 27.96제곱미터 8.46평, 지상 1층 토조 주택 31.08제곱미터 9.4평, 한해리 마을은 구랑리라고도 부르며 낮은 산지 지형이며, 마을 나래로 영강이 흐릅니다. 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소풍 장소로로 많이 견학을 한 곳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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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